송도 신도시 해안선 쪽으로 끝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다 쪽으로 바다 낚시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수많은 차가 서 있고 낚시를 즐기고 계신데요. 무엇을 잡히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숭어도 팔뚝만한 숭어도 끌어올리시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두 마리 잡았다 세 마리 잡았다 장어도 잡고 많이 울리고 계신데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감성돔 감성돔도 잡힌다고 잡아서 가지고 계시고 또 망둥어 장어도 나온다고 합니다. 기회되면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